주연하신 분들이 전부 2등이에요. 사실은. 사실은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사실 1등, 2등, 3등 간격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력들은 다 똑같고 그래서 지금 신분이 특별히 신분이 계속 요청을 하셔서 팀업,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열심히 연습했던 분, 된 사람들을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2등은 하와이안 훌라테 하와이안 훌라테 하와이안 훌라테 하와이안 훌라테 6년 요청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영진 tier 동영진 고맙습니다. 삼둘은 우리 총교육장님, 라우렌지오 형제입니다. 마지막으로 엄정 박자 최고고, 그래서 1등을 뛰어넘는 상입니다. 특별상, 우리 신분이. 엄정 박자가 굉장히 좋아했어요. 저 나머지 출연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모습을 잘 분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. 이따가 끝나시는대로 나오시고요. 합창곡으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이 합창곡으로 하시고, 마지막에 1등 상품을 뽑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신분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. year of the future 일어나셔서, 네, 유튜브 하시면서. 네, 유튜브 하시면서. 사랑의 하나님과 인도합니다. 사랑하니 더 좋은 날인데 어느 날도 울렁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맘에 손실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이루어라 내 맘에 못했어 사랑하니 더 좋은 날인데 내 맘에 못했어 사랑하니 더 좋은 날인데 사랑하니 더 좋은 날 내일 내 맘에 못했어 아멘 살아나길 깎어놓은 날인데 살아나길 깎어놓은 날인데 네 감사합니다.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나마 여기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것은 여기죠? 여기죠? 네? 여기 있어요. 하여튼 뽑겠습니다. 네! 중점! 그냥 익스트로 갈리에 이르마님께서 한 번 뽑았습니다. 그 다음은 모두 여섯 숫자죠? 네! 앞부분은 3개의 숫자는 6, 7 하나 하거든요. 네! 6, 7 하나에 6, 7 하나에 6, 7 하나에 6, 7 하나에 그 다음에 뒤에 3자리인데 3자리 중에서 가운데에 숫자가 잤어요 잤어요 굿자네 굿자 양쪽 옆에 무슨 숫자인지가 그게 이제 가온이가 굿자 맞을 수 있어요? 네 굿자가 있어요? 네 뒷 마지막 숫자는 이 굿자를 까꾸로 뒤덮어놨네요 굿자 까꾸로 뒤덮어놨어요 굿자를 까꾸로 뒤덮어놨어요 굿자를 까꾸로 뒤덮어놨어요 이야 일단 확인해야겠네요 굿자하고 굿자하고 잘못 보면 이게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 굿자리는 굿자하고 육자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한 숫자죠 네 마지막 한 숫자는 숫자가 없습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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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빵이에요 빵입니다 빵 가오다 쓰자 906 예 이제 알아듬서는 이제 써서 예 096 096 671 096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총무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거 되기 전에 40인치로 사자 아 그렇게 30인치로 사셔가지고 본인이 당첨됐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어떻게 되는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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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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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저는 또 오해받게 생겼네 정말 정말 이 맘에 대해서 네 하여튼 뽑은 겁니다 네 정말 저렇게 오해하고 있으시고요 네 네 오늘 예수님이신 칸 추길에 정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양한 메뉴,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자리가 아쉽기도 하고요. 마무리하고 더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 함께 혼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주에 우리 한해 성령 자라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십시오.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제 베드로 신으로 감사드립니다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헤어지면서요.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한 분씩 다 나오시죠. 자 조시베이 씨 나오시고요. 호성구 씨 나오시고요. 엘리구 팀 나오시고요. bro two three two 감사합니다.